이민주가 쫑쫑 식구 열심히 해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들었죠 이거는 암소인가요? 암소만 알면 할 수 있어요? 아 이것만 알면 그대한번 더 할 수 있어? 아니요 암소만 알면 돼 암소카우 Is this a cow?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it is 그 다음에 돼지인가요? Is this a pig?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it is 그 다음에 암탉인가요? 암탉행 Is this a hen? 암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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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a hen? Is this a hen? 아니이네 그렇지 No it isn't No it isn't 그 다음에 수탁이야 수탁 루스터 수탁 루스터 수탁 루스터 It's a ro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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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 수탁 루우스터 ded 폭풍 으어 있지만 할枈 Let's try 안ext 시키는 Is this a cow? 뭐라고? 어 잘했어 Is this a cow? 네 제대로 해보자 Is this a cow? 맞으니까 Yes it is 저기요 손님들 Is this a pig? Yes it is Yes it is 어 엄마 해야 한다 아 오오오 Is this a hen? No it isn't No it isn't It's a 수탁 수탁 It's a 수탁 It's a rooster 수탁 rooster It's a rooster 오케이 그래서 Is this a cow? 아 오오가 뭔 뜻이었더라 암소니 암소니 이것은 암소니 가까이 있는거 소가 가까이 써갖고 이거 암소야? Is this a cow? 자 그러면 이게 Is this a cow? 왜 이것은 암소입니까 물어보는건지 한번 볼게 오케이 디스의 뜻은 오다 오케이 이것이죠 이 친구야 이거 그 다음에 어는 어떨 때 쓰더라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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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어떨 때 쓰더라 세개 밖에 쓰더라 세개야 아 네개구나 어 하나란 뜻이야 하나 이름씩 뭔가가 하나일 때 쓰는거야 이거 하나 근데 우리말에선 안써 됐어? 한국사람들이 이것은 하나의 암소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이것은 암소입니까? 근데 영화에서는 셀 수 있는데 하나면 셀 수 있는게 한개라고 이렇게 써서 밝혀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w의 뜻은 암소라는 이름치죠 오케이 is는 뭔데 비동사고 뜻은 이다 있다인데 여기에 뭐하는 말이니까 묻는 말이니까 이니 있니 이게 하나고 그러면 이것은 암소입니야 이것은 암소입니야 이것은 암소입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뜻은 이다의 뜻이 묻는 뜻이 이니 그래서 이니 이것은 뭐뭐니 라고 이렇게 쓰는거에요 오케이 근데 암소가 맞으니까 뭐라 그래 그럼 yes it is is a cow yes it is a cow 였어 is의 뜻은 또 얘기한다 그것 is의 뜻은 여러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이다 그것은 뭐뭐이다 라는 뜻이야 뒤에 뭐가 왔으니까 어 하고 왔으니까 그것은 요렇게 합쳐져서 그냥 암소이다 그것은 암소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저기요 네 오케이 두 번째 됐습니까 아니 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암상인가요 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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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is a ham 그렇지 it's this a ham 이것은 암탉입니까 라고 묻는말이죠 네 자 그런데 암탉이야 암탉이 아니야 암탉이 아니야 암탉이 아니에요 암탉이 아니니까 이때는 뭐라 그래 no it isn't 그렇지 자 그러면 isn't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isn't는 뭐의 줄임말이고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 is not의 줄임말이죠 not의 뜻은 어떨 때 쓴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걸로 ok 얘만 있으면 이다 있다 이런 뜻인데 요렇게 합쳐주면 아니다 또는 없다 라는 뜻이 되는거지 not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없다야 아니다야 암탉이 아니다 그것을 어헨이 아니다 됐습니까 암탉이 아니고 무슨 닭이다 루스터를 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theta 감사합니다.